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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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비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윤형민 선수가 첫 판 패배를 면밀히 검토를 했거든요 형이 지금 공격을 못하고 공격을 못하고 머뭇거렸어 괜찮아 과연 윤형민 선수가 홍성훈 선수의 저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 다리 삽박을 잡아봐 허리 삽박을 잡으면 안 돼 허리 삽박을 잡으면 안 돼 허리 삽박을 잡으면 안 돼 자, 다리 삽박을 잡자 와, 와, 서로 와, 매 이야, 진짜 둘 다 진심이다 완전 그냥 와, 에너지 다 쓴다, 다 써 와우 청 삽박 먼저 참 윤형민 선수가 이번엔 삽박을 제대로 잡은 것 같지 어깨 좀 데리고 갔죠 네, 달라요, 달라요 첩판과 다릅니다 아, 첩판하고 달라요 형빈이 형 좋아! 처음에 느꼈던 그 압박에 비해서 어, 괜찮은데 요즘도 압박? 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 도끼가 막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야,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,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됐어, 안 됐어 자 웜해, 웜해, 치열해, 치열해 와우, 뻥쳤다 형이 계속 이렇게 더 웜해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외모롭세요 윤형민 선수 힘 많이 빼고 있어요, 삽박사람이 자발하고 달라요, 자발하고 달라요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백두기, 백두기, 백두기 백두기, 백두기, 백두기 백두기, 백두기 붙여놓고 붙여놓고 경빈이 형 자세 다리, 다리 자, 가자, 가자 백두기, 백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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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기 백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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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두기 우와 이렇게도 모른다 이제 몰라 몰라 나 몰라 좋았어 과감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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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과연 체력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이제 체력들이거든요 다리 잡아 잡아 다리 잡아 잡고 다리 잡아 잡아 잡지 말고 다리 잡아 잡아 와 홍성훈 성훈이 진심 홍성훈 좋다 와 진짜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네 다리 잡아 잡고 형민이 형 지금부터 시작이다 형민이 형 잘한다 아까보다 더 좋아 형 아까보다 더 좋아 형 좋다 많이 잡혔나? 많이 잡았어 아 여기서 내가 윤현 지게 되면 우리 팀 전부 다 무너진다 무조건 1승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해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판만 이기면 돼 뭐 물으세요 뭐랬어 이러면서 정민이 형 당황하지마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준비 다리 다리 오오오 야이 씨 뭐 안 돼서 뭐 보겠네 이거 오오오오오 자 가자 가자 준비! 갑니다! 1번째 파! 1번째 파! 황성환 나이스! 잘했어 잘했어 이게 한 번 통한 시 두 번 안 통하거든요 이게 3판 2인생이긴 해요 아... 나도 이게 3판 2인생이었으면... 아유 그럼... 다 읽을 수 있을걸요? 3판 2인생이었으면 지고나서 이런 핑계대는 뭐... 자 리플레이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정말 명승구였습니다 1라운드부터 자복이 어깨에 걸려가 있었어요 윤현미 선수가 보시면 거장 들려오다가죠 양총 하면서? 네 그렇죠 양총 하면서? 네 그렇죠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들려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흔 선수가 윤영빈 선수가 최고가 작은데도 불리하고 사빠 잡기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빠 잡기에서 7차 3으로 이기고 갔습니다 네... 윤영빈 선수가 저렇게 잡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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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놓고